두부만 들어가고 어제 그날 밤에 3살이 빠지지 뻔했어 이거. 그래미 3가 빠지지 뻔했지. 3가 빠지지 뻔했다는 이거 한다고. 직접 바람 부터 치 뛰고 내리뛰고 아이고. 지렁물에다가 쪽쪽 치고 먹으라고. 지렁물요? 지렁물? 친절하게 지금 자막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. 지렁... 간장. 간장. 왜 간장을 지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? 왜 그런지는 내가 몰라요. 진짜 모르시고요? 야. 그냥 지렁물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. 야. 야. 공손하게 예 이 소리를 야. 거의 누가 지그림을 야. 야. 이건 야잖아. 야. 이건 아우 알았어요 기르기에서 좀 놀래는 야. 다 안 틀리지? 호루룩하게 드릴 쌈이 맞쥬니다. 호루룩하게 드릴 쌈이 맞쥬니다. 뭐라고 지그림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. 강원도 도진자님과 우리 제주도 도진자님들께서 서로 커몬이 깨지니 될까. 아이고 우리 제주도 말 보면 고락몰릅니다. 드렁도 모르고. 광고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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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리에 있는 게 뭔지 잘 안 하는 수가 있나. 말도 못해. 우리가 연락을. 그가 또 여기서 왔어. 못 알아듣죠. 뭐. 외국인 만난 거랑 다른 거 없었어요. 그럼. 뭐. 뭐라고 지그림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어. 아하하. 호나보고 재주도 안 해가지고. 많이 얼친 들어보니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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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갑돌이들. 이상터로는 녹화 못 하겠습니다. 이상터로는 녹화 못 하겠습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